또 places 2020 generations, roughly here. 안녕하세요. 어떻게 오셨어요? 안녕하세요 저 유니폼 좀 somewhere 왔는데요. 어 이거 홈경규 유니폼이에요. 가서 한번 입어보세요. 저 유니폼 번호 좀 마킹하고 싶은데요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아 유니폼에 마킹을 하고 싶으시군요. 여기 이렇게 번호가 여기 있거든요. 어떤 번호로 하고 싶으신가요? 저는 6번이요. 아 왜 6번으로 하고 싶죠? 제가 한국에서 온 키치의 새로운 선수 준영입니다. 한국에서 새로운 플레이어의 키치입니다. 혹시 김동진 선수 아니세요? 네 아니에요. 와 진짜 영광입니다. 와 대박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